오늘 성경의 주요 예언 여덟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에 대한 예언 그리고 언약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저 이스라엘이라는 저 국가가 지금 저 팔레이스타인 땅에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저 팔레이스타인 땅이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런 민족에게 미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저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시겠다는 그 땅이냐 왜 이거를 공부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성경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읽으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실들을 왜곡을 해서 성경을 읽어요 왜곡을 해서 그런데 그게 읽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읽으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틀을 짜줬어요 이 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틀로 읽는 거예요 그 틀이 뭐냐 하면 신학시대의 교회 이 이방인들이 부약시대의 유대인들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성경이 막힌 책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냥 플레인하게 평범하게 읽으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 어떤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아주 완전히 영어로 얘기하면 클로스드북이 된 거예요 책을 이렇게 열어야 책이 또 열려야 그래야 이 책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데 예언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 특별히 재림의 때 가까이 오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어느 면에서 굉장히 불쌍한 거죠 성경을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 읽지 못하고 남이 가르쳐준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만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 존 월보드라고 한 박사님이 성경의 주요 예언이 시리즈를 쓰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읽지 않는 게 그게 미국의 대다수 침내 교회들이 취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성경 읽기 방식이고 예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신앙시대 모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취해온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읽고 교회라고 하면 교회라고 읽고 유다지파라고 하면 유다지파로 읽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그게 너무 정상적인 건데 그렇게 읽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을 마태복음 맥작비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래도 거기 덧글 올라오는 거 보면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덧글 올라오는 거 보면 여태까지 다 비오르다 이렇게 해서 읽었는데 이걸 이렇게 가르치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덧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떡하기면 어떡해요 아니면 바꾸면 되는 거지 누가 잡아가나요 뭘 어디 가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게 와로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산으로 도망가라고 산이 교회고 아이 낳지 못한 자, 아이 뵌 자 있으면 전도를 못해서 등등 이렇게 지금 다 배웠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그대로 이걸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허탈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많은 경우 본인들이 쌓아오는 어떤 탑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의 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신앙 연륜의 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 탑이 무너져 내려야 그래야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탑은 사람이 만든 그 시스템이 세워놓은 탑이에요 성경대로 세운 그런 탑이 아니고 이런 탑은 이 기초부터 해서 싹 무너뜨려야 그래야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 가운데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위대한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이게 끝까지 이 땅에 존속하는가 그들이 끝까지 존속한다고 하면 1948년 5월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온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시가 되는 거예요 또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천년 동안의 기간이 이 땅에 진짜 그대로 존속하느냐 그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천년왕국은 없다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고 천주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천주교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게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영적인 천년왕국을 믿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걸 무천년주의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천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주교의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며 이때 예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온 땅에 으뜸가는 그런 민족으로 우뚝 선다고 하는 게 성경 전체가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와 같은 진리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에 또 하나 들어있는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예시에게 가난한 땅을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그 약속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아갈 때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나서 나왔다고 히브리스 11장에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7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들어왔어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란을 떠나서 그래서 가난한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죽게 거기서 재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갈대 우루를 떠났다가 그 다음에 하란에 정착을 했다가 드디어 가난한 땅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 보고 가라고 한 그 땅이 바로 이 땅인데 이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그러면 가난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주의 아니면 후천년주의 후천년주의는 사람이 힘을 다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그 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이게 후천년주의, 사회주의, 어떤 유토피아주의를 이렇게 실현하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후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고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이 모든 것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히 축복의 이런 모든 말씀은 교회가 상속을 했다 해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천주교의 성인으로 알려진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은 주후 354년에서 430년까지 아프리카 북부지방에 살던 천주교의 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신학시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저스 킬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대신 교황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이 다스리는 지상왕국이 곧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천주교 신학체제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한 이와 같은 장본인이 어거스틴이에요 이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성경대로 그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그와 같은 성경신자들을 탄압하고 또 핍박하고 그리고 많이 죽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한 천년 동안 천주교회의와 같은 무천년주의 신앙이 중세 유럽을 강타해서 그래서 유럽을 중세 암흑시대로 몰고 갔어요 암흑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천주교 출신의 말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사제가 여기서 벗어나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루터 역시 똑같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지고 나왔고 마찬가지로 칼빈도 똑같은 그런 대체 신학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21세기에 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스코틀랜드 같으면 장로교회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은 성공회만 믿어야 돼요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는 오직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스페인이니 이탈리아니 이런 데는 오직 천주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체 신학을 하는 이런 데서는 각 나라마다 군주가 국가교회를 하나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믿으면 내쫓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이런 일이 무려 천 년 이상 지속이 돼 있고 또 유럽의 대다수 국가는 지금까지도 국가교회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이 양심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자유를 이렇게 추구하는 우리 침례 성도들이 미국에서 그냥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여기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않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취하면서 좋은 이와 같은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회중이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그런 일이 미국 당에서 이제 발생하게 됐고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이 온 세상 파급이 되면서 국가교회라는 걸 벗어나게 된 겁니다 온 세상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국가교회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을 아주 옥죄는 것과 같은 그 시스템이에요 그 교회 시스템들을 안 하면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거니까요 왜 그렇게 됐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행하던 게 신정정치예요 그렇죠? 그럼 그 땅에서는 11조 아니면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율법 지키는 거 안 하면 죽든지 내 쫓기든지 그거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와 같은 그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그거를 그대로 신약시대에 도입을 한 게 그게 무천년주의자들의 대체신학 이런 이론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지금도 무천년수를 주장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저 땅 그거는 저 물리적인 팔레스타인 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다고 한 거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 사람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근거를 어디서 따오느냐 히브리스 11장에서 따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스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스 11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스 11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는 살았지만 가서 보니까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그걸 만든 분 또 건축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디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한 그게 진짜 그 땅이 아니고 여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 도시를 바라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진짜 그 가난한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이스라엘이 그대로 존재하고 이스라엘이 그대로 존재하면 저 땅과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축복이 저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면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그걸 차지한다고 한 게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를 사용을 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약속받은 데는 저 땅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약속의 땅에 살았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사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 가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사는 데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살 때가 새 예루살렘이니까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는 그 약속이 무효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무효가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살 것 그걸 믿었어요 영원 무궁토록 땅에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100세, 200세이면 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히 살게 된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기다렸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시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고 한 저 땅 그 땅에 대한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저 땅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 동안 으뜸 가는 그러한 민족이 돼요 그거는 이 시간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만 저 땅이 그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언제 주어지는 거냐? 그거는 이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저 땅, 이스라엘 저기 가서 차지하고 있는 저 땅 저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공간은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언제 끝이 나냐? 칠년 환란기 끝난 다음에 예수님 제리 마시고 천년 환란기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까지만 시간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로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저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걸 뛰어넘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 안에서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을 안 하고 다 이렇게 뭉뚱구려 갖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긴 살았지만 실제 그가 받은 건 그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좀 뜨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부터 구약성역을 가서 읽으면 그냥 계속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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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이 주어지고 이렇게 그 땅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이 나오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죠 읽으면 내가 이걸 다 상속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어진다는 그게 맞는 약속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순종해야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어진 약속의 땅이 되는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이론들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저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배반하고 불소정하다가 어떻게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레에서 멸망당하고 남한국 유다는 바빌론에서 멸망당해요 그런데 멸망당한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멸망당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이 사람들의 순종 때문에 돌아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겁니까? 엄청나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순종하는 삶만 사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겠다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심지어 구원 받고도 매일 불순종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은혜를 극류를 새롭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도 똑같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그들의 순종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획에 따라 은혜와 극류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오는 거지 이스라엘이 100%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면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저 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언약주의, 무천전주의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그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행위가 이렇게 뭐에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을 돌린다? 이런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와 극률로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11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시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교회가 다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지금 신약시대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다 구원받을 때가 될 때까지 일부가 눈 머는 일이 이스라엘 안에 생긴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눈 먼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하냐는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계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제거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의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극류를 얻었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극류를 얻었어요 은혜를 얻었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극류를 통하여 그들도 극류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이스라엘이 극류를 얻는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짜여진 틀 그런데 그 짜여진 틀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신학 체계를 이렇게 교조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조절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우리 침례 성도들은 원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교회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저하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면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가 교조적으로 이걸 안 믿으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100%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구조적인 이런 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거의가 동의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에서는 우리가 동의해야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닌 미세한 어떤 부분까지 가서 그것까지 100% 목사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혼의 자유의 문제인데 이런 영혼의 자유를 주지 않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시스템을 형성한 거예요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존 월부드라고 하는 유명한 총장님이 계셨어요 그 총장님이 써놓은 그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천년주의자들, 소위 성경대로 믿는 전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면 이제 재림이 된 거잖아요 재림 이후에 입당에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저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저 땅 그 땅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 저 사람들이 사는 저 나라의 땅이 된다고 우린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경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너무나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천주교나 아니면 프로테스탄티든 또 다른 이러한 교파들이 이렇게 우세한 그런 지역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땅에 대한 약속이 단지 천국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날 필요가 있었겠어요? 천국 가는 게 내 목표였다 하나님이 천국 가라고 나를 부른 거라고 하면 그냥 갈대와 우르를 믿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과 친족을 떠나서 하란으로 옮겨갔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드디어 어디까지 들어와요? 가난한 땅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 땅, 이 땅을 내가 내게 주고 내시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단순히 천국이라 그러면 갈대와 우르를 떠날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날 2천 킬로미터를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까지 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새 예루살렘만 바라면 되는데 아무데나 살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는 그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가 그 땅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저 팔레스타인 땅 저걸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기 조상에게 주신 그 땅이라고 굳건히 믿기 때문에 저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거라고 얘기했으면 저거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끝날 때 이렇게 되면서 저 땅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스라엘 저 땅 문제 때문에 저렇게 골치가 아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왜 굳이 저길 가려고 그러느냐 아프리카의 우간다나 이런 지역에 영연방 이런 지역에 넓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 거기 가서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리아산이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성추될 그 땅은 아프리카 땅이 아니잖아요 어디 땅입니까? 저 팔레스타인은 저 땅이란 말이에요 저 땅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노그레트 아니라고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1948년 5월에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 한 순간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친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열리질 않습니다 성경을 다 비유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참 제가 안타까운 그런 일들 오늘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김진옥 목사인가 이렇게 해갖고 한때 많은 사람들 테이프 이렇게 팔고 그러던 목사가 있는데 아직 가서 보니까 거기에 김진옥 목사가 무슨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무슨 간증물 이런 거 올렸다가 또 나오더라고 해서 이야 참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유치하구나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에 갔다 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본인이 낙원에 올라갔죠? 엄청난 걸 봤죠? 그런데 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걸 봤다고 얘기하고 거기 걸 얘기하는 건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참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그 이스토인들의 믿음은 그런 간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그래야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왜곡을 해서 자기도 못 보게 만들고 남도 그걸 다해서 못 보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이걸 보통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존 월부드 이런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장 배격하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여기 그런데 날이 갈수록 칼빈주의가 더 심해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러분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그대로 믿으면 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고 저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시스템이 점점 더 흥황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열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약속으로 주시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이 또 기근이 임하고 이러니까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해? 이 땅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 여기 머물러라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또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자기 형 예수를 피해서 그래서 바타 나람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 땅을 내가 내시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야곱에게 그 땅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을 몇 번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을 떠나면 그 떠나는 거에 대한 먼저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13절에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시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나님 이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맞죠? 예언해 주시고 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렇죠? 기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 70명이 이집트 내려가서 결국은 한 400년 지난 이후에 한 200만 명의 이렇게 무리가 형성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한 대로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예언하시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모세오경은 뭐 하는 책이냐? 창세기, 추레이크, 레이기, 민숙이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걸 그려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땅에 대한 이야기로 풀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거를 묘사한 그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특별히 그 모세오경 가운데 추레이크, 레이기, 민숙이, 신명기 여기는 이집트를 떠나서 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모든 거를 기록해 놓은 거다 그럼 뭐에 대한 책이에요? 땅에 대한 책이에요 어떤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그 땅 그 땅을 하나님이 나중에 400년이 지나서 주겠다고 얘기한 거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그런 모든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해 놓은 책이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땅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보면 그래서 출애급기부터 신명기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땅에서 다른 땅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율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땅 얘기로 하면 200만 명의 그러한 무리가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그렇죠 저 가난한 땅으로 옮겨가는 그 전체 여정을 그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역사적으로 있던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문자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며 문자 그대로 이루신 모든 것이 성경의 앞에 다섯 권 책에 문자로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이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꼭 예언을 먼저 주시고 그 예언들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급기 처음 몇 장은 모세를 불러서 사람들을 이집트당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뭐라 그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출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한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여기 출애급기의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출애급기 이렇게 읽지 마시고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세요 저 땅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냐?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땅이니까 어디에 주신다고 해서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그렇죠? 이들이 괴롭힌 이후에는 다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숙이 13장 가서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어디로 보내요? 그 땅을 찾아보기 위해서 땅의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땅을 찾으러 간 겁니다 땅을 보러 간 거예요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영원 무궁토록 주시겠다는 그 땅 그런데 거기서 실족을 했죠? 10명이 악한 보고를 하고 그래서 여호수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임을 당해 거꾸로 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두 번째 세대가 결국 어디 그 땅에 들어간 걸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숙이 14장 34절 이 12명의 스파이들이 40일 동안 저 땅을 정탐하라고 한 거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첫 번째 세대는 다 죽는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와 갈렙 그리고 두 번째 세대가 이 가난한 땅을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맞죠? 이런 일이 뭐예요? 땅에 대한 거예요 땅에 대한 거다 이런 가운데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습니다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드 테스터먼트는 창세기 1장부터 시대는 구약이 맞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발효가 된 건 모세 때부터 발효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거 신약과 대비해서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뉴 테스터먼트와 대비가 돼서 올드 테스터먼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런 데 나오는 구약 시대 모든 걸 얘기하면 다 모세 시대 이후에 이런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체계를 주시고 레입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성막을 세우라고 만들어주시고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부과해서 누구나 반드시 내야 되는 이와 같은 세금의 개념으로 주시고 안식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주시고 속죄를 지키도록 해주시고 이런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난 다음에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매일 사람들이 죽는 거 그거 기록한 게 민숙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역하면서 40년을 기다리는 거 그거 광야에서 빙빙 돌고 하면서 매일같이 장성옥 부르고 그거 다 죽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것들을 기록한 게 민숙이에요 민숙이 이게 끝난 다음에 드디어 어디 갔어요? 요르단에 어느 쪽으로 왔어요? 오른쪽에 도착을 한 거예요 요르단의 오른쪽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율법의 기본을 다시 한 번 학습하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게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땅인데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 민족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 그러면 반드시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 땅에서 모세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성기면 그러면 가장 풍성하게 가장 번성하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모세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신명기 말씀에 따라 결국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로 쫓겨가는 그런 일이 몇 번 더 생기느냐? 두 번 생깁니다 두 번 한 번은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부강국 아시리아에 남한국 유다에서 이렇게 해서 멸절되는 그 일이 생기고 그거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생겨요 언제 생겨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AD 70년에 온 세상 모든 나라로 쫓겨나가는 이러한 쫓겨나간 일이 두 번이 생기는데 그 두 번도 다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이 사람들이 바빌론 아시리아에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도 다 어떻게 왜 돌아오냐? 예언의 말씀에 따라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메아를 통해서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70년 끝나면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말을 듣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것도 예언의 말씀이고 그렇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에 따라 문자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돌아오는 일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우수화가 요르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배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사기 가서 읽어보시면 사사기 시작하는 처음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쫓아낼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이렇게 되면서 부분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는 일이 약 70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소유해야 되는데 고의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 민족들이 하는 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따라서 같이 그들과 공존하는 그런 기간이 약 700년 동안 사사시대, 왕들의 시대 같이 공존하는 그와 같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기를 가서 읽어보면 참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니까 너무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자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이 여호수와와 그의 시대에 살던 장노들이 딱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한 50년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죽고 나니까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배도의 길로 갔다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기도하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배도하고 살려주시고 배도하고 살려주시고 배도하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무법선지,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 그와 같은 때가 사사시대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법이 없던 이와 같은 악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맨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왕을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자 사무엘이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우를 40년간 주셨다가 사우를 패하시고 그 이후에 다윗을 40년간 주시고 그 이후에 솔로몬을 40년간 주시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열 지파, 으뜸이 되는 지파는 에브라엠이에요 그 다음에 남왕국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마 왕이 19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100% 사악한 왕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2사에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의거해서 아시리아 위에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결국 BC 721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절이 됩니다 그렇죠? 남왕국 유다에는 몇몇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20명인가 있었는데 그 왕들 관광대 몇 명만 하나님 앞에 선하고 나머지는 역시 다 악한 그런 왕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빌론에 의해서 멸절이 된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절이 돼요 멸절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 대다수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그런 일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고 대원자들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유다를 이렇게 멸절시키는 것은 세 번의 침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공이 BC 606년 BC 606년 두 번째 게 BC 597년 그 다음에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가 돼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70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그래서 BC 536년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또 약속해 줬죠 70년이 끝나면 이사회사가 그러니까 고래스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으켜 세우셔서 이 백성을 다시 이 땅으로 보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다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언의 말씀에 따라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또 간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여러분 그 땅으로 또 간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11절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7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7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7년마다 안식년을 한 번씩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그대로 안식하도록 내버려야 되는데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 490년에 해당하는 그 70년을 하나님이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딱 되니까 바빌론이 사라지고 뭐가 있어요? 메데 페르시아가 서면서 알지도 못하던 고레스가 나타나더니 그래서 어떻게 너희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해서 그래서 한 4만 3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스루파벨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학계, 스가리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이렇게 다시 쌓고 누에매가 성벽을 쌓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땅에 다시 정착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집트로 내보내요 그것도 예언에 의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요 예언에 의해서 그렇죠? 한 번 떠난 겁니다 그 땅을 떠났어요 가난한 땅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후손이 그렇죠? 한 번 떠났어요 두 번째 바빌론 포로 생활 됐어요 그 땅을 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70년 되니까 다시 불러 모아줬어요 그럼 불러 모아줬으면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건 민족의 특성이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과거부터 허풍 떨고 하여튼 자기 주제 잘 모르고 이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아요 돌아왔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돌아온 이후에 약 400년, 450년 지나니까 누가 와요? 여자의 씨로 약속이 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 말씀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의 표현대로 따르면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메시아가 내가 구의학 시대에 이렇게 대원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데 맨 끝에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아이러니가 이제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땅을 떠난단 말이에요 또 땅을 떠나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원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쥐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됐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40년 있다가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예루살렘을 섬멸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법을 시행을 해서 이 땅에는 살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는 그런 일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나중에 다시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보금에는 이걸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 보금 23장, 21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21장 20에서 24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호사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언제 이런 일이 생겼어요? 40년이 지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그거 끝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예수님 제림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게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구체적으로 AD 70년에 이 일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제림의 때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미 예언을 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AD 70년경에 어떤 일이 생겼냐 군사들이 이렇게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안에 거기 엄청난 금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돌 속으로 이게 다 금이 들어가 흘러들어가고 하니까 돌을 다 뒤집어 엎었죠 금을 다 캐내려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이렇게 뒤엎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요세프스가 어떻게 증언을 했느냐 하면 그때 로마 사람들이 침입을 해서 143일 동안 예루살렘을 포유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포유하면 예루살렘 저 산 위에 있는 거예요 포유하면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때 예루살렘 포함해서 유대 땅에서 11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땅에는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밖으로 나가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땅을 버리고 그때부터 외국으로 떠돌아다닙니다 결국 1948년 5월에 저 땅에 돌아갈 때까지 그렇죠?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뭐예요? 예언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떠나는 일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언에 의해서 내려갔다가 예언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바빌런 포로 생활 70년 간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났어요 두 번째예요 그게 그렇죠? 그때 예언의 말씀에 따라 쫓겨났다가 예언의 말씀에 따라 다시 돌아왔어요 자 드디어 AD 70년에 또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맨 마지막 때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오후하고 맞아들일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도 그럼 예언이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예언이 돼 있겠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세 번 그 땅을 떠나는데 떠날 때마다 예언의 말씀이 있고 돌아오는 것도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세 번째 쫓겨났다가 AD 70년에 쫓겨났다가 예수님 제림하신 때 세 번째 다시 전 세계에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로 쫓겨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이집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바빌론으로 쫓겨났어요 세 번째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심지어 저 상해에까지 와서 이 유대인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큰 문화권을 형성하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우리나라에까지 왔다는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에까지 와서 유대인들이 도시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임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 나오는데 신임이 중국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 땅에 돌아오는 일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겠죠? 그 예언의 내용이 여러분 2사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가서 보시면 내내 성경 이야기하는 게 맨 마지막 때 내 백성이 내 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저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토록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원토록 저 땅을 타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저 땅을 영원토록 차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럼 세 번째 돌아오면 영원토록 차지해야죠 그렇죠? 그 일이 천년왕국의 때 이루어지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만 혹시라도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에서 15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사에서 11장 1절에서 12절 또 2사에서 66장 오늘 읽었습니다 그 내용 가서 보시면 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서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 때 돌아온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에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 때 저 땅으로 영원 무궁토록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겔서는 20장 34장 37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만 여러분하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한번 가서 볼까요?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7장 24절 보겠습니다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을 한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냐고 두 왕국으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럼 이 땅에 물론 메시아가 와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저 예루살렘 땅을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부활을 해서 이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23절 24절에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이것 말고도 호세하서 3장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이런 모든 내용도 여러분 가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재림회 때 저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부르셔서 저 땅으로 인도에 내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 말고도 오바데아, 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스바니아,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등 하여튼 2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말라기까지 나오는 큰 대원자들의 글, 그 다음에 작은 대원자들의 글 그 글 모두가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메시아가 재림하는 거 그때 온 땅에 흩어져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내용이 2사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저 이스라엘 민족은 저기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저 땅 저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시겠다는 그 땅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땅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민족이 된다는 약속 하나 땅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순종, 불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은혜와 극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일이 역사적으로 세 번 있습니다 한 번 이집트, 한 번은 바빌론 맨 마지막으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미 두 차례는 문자 그대로 성추가 됐어요 이집트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한 번 남은 거예요 한 번 흩어졌어요 언제 흩어졌어요? AD 70년에 흩어졌어요 그럼 언제 돌아오냐? 성경 말씀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마지막 회복이에요 이 마지막 회복은 영원한 회복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을 교회가 차지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저 가난한 땅을 차지할 이유가 차지할 수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살고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저걸 차지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다 그렇게 믿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마지막 회복은 영원한 회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돼요 그 재림이 있게 될 때 이스라엘 온 민족이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천년왕국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과 내 으뜸 가는 그런 민족으로 예수님이 직접 그 땅에 오시고 또 다윗이 부활해서 그 땅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1948년 5월에 어느 누구,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든 그 시점에 그냥 하루 사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그 약속을 또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을 지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구시가지 모리아산이 있는 데는 그거는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중동전쟁이 일어나서 1967년 6월 5일부터 딱 6월 5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6일 동안에 걸쳐서 그냥 완전히 그 땅뿐만 아니라 엄청난 신화의 반도 전체를 그렇죠? 이스라엘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차지하고 그 이후로 성전을 지을 것 같은 땅을 지금 확보하고 모든 걸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 오는 거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메시아 오는 거를 그렇게 지금 기다리는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동시에 이 일을 반대하는 세력도 엄청나게 크다 수많은 인본주의자들 또 이스라엘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 그렇죠? 이런 게 없으면 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겨두고 맨 끝에 가서 이스라엘이 사면 초과에 빠져서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그렇게 지금 플랜을 짜고 있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50년 60년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이게 다 얘기까지 다 하고 그랬지만 우리만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런 분들보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보다 더 많이 이런 사실을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거룩하게 드러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 요구할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엄청나게 온 땅에 흩어져 가서 증인이 되고 이런 거 저는 그런 것까지 못해요 그냥 나와 내 가족이 조금 더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그러면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좋은 그리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또compag 네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